자 소명 이 친구는 이제 원거리 딜러구요 독데미지를 위주로 하는 그런 친구죠 그리고 원소효과의 지속시간을 갱신시키기 때문에 지속딜에 특히나 큰 영향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쭉 보시죠 한번 이렇게 메모장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소명댁은 이런 식으로 간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메모장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친구는 주는 속성 피해 증가가 있어요 주는 속성 피해 증가 그리고 공속 증가 그리고 주는 일반 피해 증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독성 강화가 속성 추가 피해가 있고요 위에 보면 밀치기도 있습니다 밀치기 원거리 캐릭터한테는 밀치기가 꽤나 주요한 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붙는 거를 차단해서 빨리 밀어 가지고 내가 데미지를 더 안 받는다 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5위 무공 피해 이거는 뭐 대부분의 영웅들이 갖고 있는 스펙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쇄 독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체인 라이트닝 같은 느낌 게임에서 보면 그 연쇄 번개 그런 느낌으로 공격하면 여러 번 형한테 터져가지고 광범위한테 데미지를 좀 줄 수 있는 그리고 주는 일반 공격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원거리 딜러예요 원거리 데미지를 딜러로 이제 가는데 그 데미지 딜링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한 번에 데미지를 많이 주거나 혹은 지속 시간 동안 꾸준하게 큰 딜을 넣어주던가 얘는 이제 후자 쪽인 게 가깝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속 시간 동안 데미지를 계속 누적해서 줄 수 있는 친구인데 일단은 원거리이다 보니까 선택지가 좀 이제 제한이 되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원거리 캐릭터들은 사거리가 긴 스킬을 쓰는 데다가 원거리 일반 공격을 하다 보니까 상대가 근접해서 이제 오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내가 또 이제 성공 상황이 또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이 쓰는 영웅들 자체도 사거리가 짧아서는 안 돼요 2.5m 이러면 걔까지 걸어가가지고 또 때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원거리의 이점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얘는 이제 좀 쉬운 게 원거리로 체크를 일단 먼저 시작하면 돼 공격거리를 원거리로 시작해놓고 호팅을 해서 보면은 어... 근거리 캐릭터들보다 좀... 이 가짓수가 제한이 된다 어... 좀 대결작이 용이할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리해가지고 보면은 얘는 중독, 일반 공격, 원거리가 특징인 어... 캐릭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 밑에 소연아를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얘랑 정말 시너지가 잘 맞는 친구 어... 소연아 자 같이 보시죠 소연아는 독지대 소환을 해가지고 중독을 50% 확률로 어... 10초 동안 매초마다 적용시키기 때문에 많은 적에게 다량의 중독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확률도 높은 데다가 받는 속성 피해량 증가도 있고 여러모로 시너지 자체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원거리 피해도 깨알같이 15% 달려있죠 그리고 원소 저주라고 이 원소 효과가 해제 불가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이 해로운 상태 해제하는 뭐 지원가 캐릭터들이 해제를 못하게 되는 그런 스킬을 또 넣기 때문에 얘는 정말 소명과는 진짜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중독 대상에게 중독 증폭이라고 독 데미지를 좀 더 늘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독을 많이 넣어주면은 소명이 독을 데미지를 늘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자 공격 속도 증가도 깨알같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소 적중 시에 연계기로 20초 동안 시체 폭발인데 요거는 이제 그 이제 디버프를 걸어놓는 거죠 상대한테 이제 니가 만약 죽게 되면 터진다 시체가 터지면서 주위 적에게 또 이제 데미지를 준다라는 건데 요거는 뭐 어찌 보면 좀 사냥에 적합한 그런 느낌이고 이 뒤에 보면 요거 연쇄 독침과 같이 연계해서 쓰면은 또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보스전이라던지 피부 피해에서는 뭐 이렇게 강력으로 그리고 뭐 터지는 이런 효과가 뭐 이렇게 주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제대로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 것은 이 속성 추가 피해 같은 경우라든지 지속 시간에 데미지를 많이 준다라는 점 요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얘는 좀 전투가 오래 지속되는 레이드에서 특히나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해요 확실히 중독 자체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 효과거든요 방어모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생명력에 2.5% 방어모시 피해를 줄 수 있는 독 데미지 굉장히 아플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게 공격력이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매초마다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는 것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연아가 확정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이 이제 좀 2차적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영웅들을 좀 나열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도율은 좀 별로다 특수 영웅인 거에 비해서는 좀 쓰기가 까다롭다 왜냐? 자체 쓰기에 좋은 군마에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확실히 도율이 고점은 높아요 백마에보다 고점은 높은데 군마에보다 문제는 이제 이 진을 깔기 때문에 그리고 10초 동안 여기 진 위에 올라가 있어야 내가 이 스텟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영웅들은 어떤 이런 효과들이 중첩이 되는 문제도 좀 있고 혹은 이제 움직이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진을 내가 서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은 안 드렸는데 이 소명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나한테 이제 공격을 오게 되면 밀치기도 자주 하게 되고요 8초 쿨인데 계속 밀치기를 하죠 밀치기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가만히 서서 말뚝디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도율과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도율 자체가 주는 이 어떤 공격력이라든지 생명력 회복이라든지 이런 시너지 효과들은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재사용 대기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공격력도 최대 이게 지금 맥스로 하면은 50%입니다 10.8에다가 5중첩이니까 50%예요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율은 또 잘 어울린다 생각해요 그래서 좀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없으시다면 그냥 힐러 하나 넣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제 도율 같은 경우가 데미지를 주면 줄수록 생명력 회복도 되기 때문에 실러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역할도 되기 때문에 저는 도율을 가장 좀 추천드리는 바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연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친구 그리고 도율 이하는 추천드리는 친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련입니다 련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사실 이제 픽업 캐릭터라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갖고 있다 해도 저처럼 하나만 갖고 있지 이 돌까지 만들기는 쉽진 않거든요 영웅을 두 개 더 뽑는다? 과연 가능할까? 싶긴 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저는 이 흑막이라는 효과 자체가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받는 피해가 무조건 치명타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사기예요 사기 사기입니다 그리고 공격력 증가도 깨알같이 있고 여러모로 이 친구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가장 또 딜러 중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없으시다면 뭐 한이바람, 수삼, 홍삼, 이요락, 홍비 정도를 또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친구들도 다 이제 여러가지 시너지들도 있건데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제가 영상 하나 따로 파가지고 좀 이제 뭐 특수 영웅은 아니지만 같이 쓰기에 적합한 좋은 그런 좀 괜찮은 영웅들이라고 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셨다가 뭐 이제 면이 없다 이러면 한이바람 뭐 이런 거 넣으셔가지고 감전도 넣고 그 다음에 한이바람 같은 경우가 이제 스킬 시너지가 있잖아요 치명타 확률도 있고 밀치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같이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이하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할인입니다 자 련과 할인이 이제 원거리 공격형 영웅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없으면 이런 거 쓰시면 되는데요 얘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할인이 가진 효과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지난번에 련 100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것도 이제 할인을 추천드렸었는데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울방울이 시식이에요 시식이 시식이에다가 한기부여에다가 받는 일반 공격 피해까지 같이 중첩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 괜찮은 어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베스트 조합은 소연화 도율련 할인으로 해가지고 좀 일반 공격 원거리 그리고 중독 시너지를 좀 많이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좀 음 롤 같은 경우에서 딱 보면 그 원더 원거리 캐리 형 그런 캐릭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데미지는 강력한데 요금 이제 유지력 같은 경우는 약한 그러니까 생명력이다 뭐 방어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많이 취약할 수 있죠 물론 뭐 이런 영웅 조합을 내가 탱키하게 맞춘다 그것도 상관 없는데 저라면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짜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구요 이렇게 해야 좋은 일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암튼 여기까지 에eg 온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